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재밌고 신박한 채널 크레모예요. 캠핑용품을 보고 있는데 재밌어 보이는 랜턴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있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았어요. 포레스트 큐브 광고는 아닙니다. 제발 광고받고 싶어요. PPL 주세요. 포레스트 큐브 트랜스 랜턴 고장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케이스가 부드럽네요. 파우치가 꽤 단단하고요. 좋아 보이네 설명서 홈품 삼각대 고리 쉐이드 받침대 C타입 케이블 한가지 랜턴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원은 다이얼 방식입니다. 플래시가 나오네요. 불을 끄고 켜볼게요. 동봉된 스탠드가 좀 독특해요. 다리 안에 핀이 박혀있어요. 핀을 빼서 받침대에 연결합니다. 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미니 랜턴을 여기에 끼웁니다. 쉐이드가 있는데 맨 위에 갓처럼 씌울 수 있습니다. 짜잔!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동봉된 고리를 사용해서 필요한 곳에 달아서 쓰면 되겠네요. 스탠드나 가방에 걸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등산, 낚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겠네요. 스탠드 가운데 다리가 있는데 이걸 빼서 연결도 됩니다. 끝이 뾰족합니다. 땅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밖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해볼게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해외 상품 열심히 찾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얼른!